정지용 시인의 백록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백록담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주도 한라산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는요. 한라산의 풍경과 그에 따른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한 시이다. 화자가 한라산의 정상에 이르는 과정. 과정이니까 공간의 이동과 시간의 흐름이 나오겠네요. 정상에서의 상황이 잘 드러나고 있다. 비유적인 표현과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등반 과정이나 한라산의 자연물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화자는 한라산에서 어미를 여윈 송아지를 보면서 일제강점기의 정체성을 잃은 우리 민족의 모습을 연상하고 있으며 백록담의 맑고 순수한 모습에서 몰아의 경지를 느끼고 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두 개의 대목이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머리를 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산문식은요. 옆으로 쭉 이어져 있네요. 그나마 그래도 띄어쓰기는 되어 있네요. 자 1 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문단별로 이렇게 넘버링이 되어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절정에 가까울수록 뻑국채꽃, 뻑국채꽃? 이건 또 뭐지? 키가 점점 소모된다. 소모가 된다. 없어진다는 거 아니야. 한 마루에 오르면 허리가 쓰러지고 다시 한 마루 위에서 모가지가 없고 나중에는 얼굴만 갸웃 내다본다. 화문처럼 판박힌다. 화문이라는 건 꽃 그림, 꽃 문신 정도가 되겠어요. 바람이 차기가 함경도 끝과 맞서는 데서 뻑국채 키는 아주 없어지고 8월 한철엔 흩어진 성신처럼 난만하다. 산 그림자 어둑어둑하면 그러지 않아도 뻑국채꽃밭에서 별들이 켜든다. 제자리에서 별이 옮긴다. 나는 여기서 기진했다. 나라고 하는 화자가 드러나네요. 뭐야 이거는? 1년하고 2, 3, 4년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네요. 그죠? 여기는 한 문장 내지는 두 문장 정도가 한 연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1년하고는 양적으로 달라요. 암고란, 환약같이 어여픈 열매로 목을 축이고 일어섰다. 백화 옆에서 백화가 총루가 되기까지 산다. 내가 죽어 백화처럼 힐 것이 숭없지 않다. 귀신도 쓸쓸하여 살지 않는 한 모롱이. 도채비꽃이 낮에 혼자 무서워 파랗게 질린다. 오, 6년은 또 달라지네. 바야으로 해발 육천척 위에서 마소가 사람을 대소롭게 아니여기고 산다. 말이 말끼리, 소가 소끼리, 망아지가 어미 소를, 송아지가 어미 말을 따르다가 이내 헤어진다. 이게 뭔 소리야? 뒤는 좀. 첫 새끼 낳느라고 암소가 몹시 혼이 났다. 얼결에 산길 백리를 돌아 서귀포로 달아났다. 물도 마르기 전에 어미를 잃은 여인 송아지는 운매 운매 울었다. 말을 보고도 등산객을 보고도 마구 메어 달렸다. 우리 새끼들도 모색이 다른 어미한테 맡길 것을 나는 울었다. 풍란이 풍기는 향기, 꾀꼬리, 서로 부르는 소리, 제주 휘파람 새, 휘파람 부는 소리, 돌에 물이 따로 구르는 소리, 먼데서 바다가 구길 때 샤샤 솔소리, 물풀의 동백 떡갈래 암호 속에서 나는 길을 잘못 들었다가 다시 칙넘쿨 기어간 흰 돌박이 고브란 길로 나섰다. 문득 마주친 아롱젓말이 피하지 않는다. 고비고사리 더덕순, 도라지꽃, 취, 삿갓나물, 대풀, 석용별과 같은 방울을 다른 고산 식물을 새기며 취하며 자며 한다. 백록담 조촐한 물을 그리어 산맥 우에서 짓는 행렬이 구름보다 장엄하다. 소나기 논낯 맞으며 무지개에 말리우며 궁중의 꽃물 이겨붙인 채로 살이 굳는다. 가재도 기지 않는 백록담 푸른 물에 하늘이 돈다. 불구에 가깝도록 고단한 나의 다리를 돌아 속아갔다. 족겨온 실구름 일말에도 백록담은 흐리운다. 나의 얼굴에 한나절 포긴 백록담은 쓸쓸하다. 나는 깨다 졸다 기도조차 잊었더니라. 쭉쭉 읽었어요. 읽었는데 뭔 내용인지 모르는데 장면 묘사가 되게 많았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다시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절정에 가까울수록 정상에 오를수록 이 절정 정상에 뭐가 있는데 백록담이 있겠죠. 뻐꾹채꽃 키가 점점 소모된다. 한마디로 키가 소모가 되니까 작게 보인다는 거죠. 뻐꾹채꽃이 작게 보인다. 한마루에 오르면 허리가 사라지고 다시 한마루에 오르면 모가지가 없어지고 나중에는 얼굴만 내다본다. 누가 뻐꾹채가. 이거는 백록담이 오르는 과정을 뻐꾹채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일종의 점층법이고요. 그 다음에 의인법이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화문처럼 꽃무늬처럼 반 박힌다. 한마디로 평면에 꽃무늬가 박힌 것처럼 보인다. 바람이 차기가 함경도 끝과 맞서는 데서라고 하는 것은 함경도 저 끝에처럼 바람이 매우 차다. 춥다는 거죠. 뻐꾹채 키는 아주 없어지고도. 한마디로 뭡니까. 고지대 높은 곳에 오르니까 바람이 차갑고 지상의 뻐꾹채는 땅에 붙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마디로 등반 과정을 꽃에 희높이하고 연결시켜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8월 한철엔 흩어진 별들처럼 난만 활짝 활짝 흩어지듯이 피었다. 누가? 그렇지. 뻐꾹채꽃이. 그러면서 뻐꾹채꽃이 피어있는 걸 성신, 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꽃과 별의 이미지를 동일시하고 있네요. 산 그림자 어둑어둑하면 밤이 되면 시간의 경과. 그렇지 않아도 뻐꾹채꽃밭에서 별들이 켜진다. 별들이 켜도 아니야 꽃들이 핀다. 제자리에서 별이 막 움직이는 것 같다. 별이 막 움직이는 것 같아? 에이 이거는 하늘에 있는 별이 뭐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화자가 그만큼 어지럽다는 거죠. 아우 형기 찍나. 정신이 하나도 없어. 뭐 이런 거예요. 이것은 마치 별이 지상에 내려와 앉은 듯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가 나는 여기서 기운이 쪽 빠졌다. 라고 볼 수도 있지요. 기진이라고 하는 건. 하지만 황홀경에 빠졌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일종의 중위법이에요. 그러면서 등반의 어려움. 고됨에 대해서 얘기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연. 1연은요. 결국 절정 가까이 와서 기진해버린 화자의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연. 암고란. 암고란이 뭔가 봤더니 실험이라는 거래요. 일종의 나무예요. 그리고 열매는 가을에 검은색으로 익으며 먹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냥 그런가 봐도 합시다. 어쨌거나 간에 이 열매. 이 열매가 환약같이. 환약. 뭐야. 환약에서 나오는 거. 알. 알처럼 생긴 거죠. 동그랗게 만든 알. 어여쁜 열매로 목을 죽이며 살아 일어섰다. 는 것은 좀 전에 기진했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기진했다고 이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뭡니까. 열매를 통해서 등반의 고통을 치유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연. 그게 뭐야. 휴식을 취했다. 이거죠. 말 되게 어렵겠어요. 백화 옆에서 이때 백화. 이건 자작나무를 의미합니다. 자작나무가 하얗잖아요. 백화가 총루가 되기까지 산다. 이때 총루는 해골. 한마디로 말해서 백화 옆에 백화의 총루가 있는 거야. 즉 살아있는 자작나무와 죽은 자작나무가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 백화처럼 하얗게 되는 것이 숭없지 않다. 숭없다. 숭없다는 것은 흉이 없다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숭없지 않다는 것은 말이나 행동 따위가 불쾌할 정도로 흉하지 않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죽어서 백화처럼 하얗게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으로 결국은 자작나무가 매우 아름답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일체감을 강화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3연에서는 결국 뭐예요. 그렇죠. 자작나무를 봤다.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제 4연 보겠습니다. 귀신도 쓸쓸하여 살지 않는 한 모롱이 모롱이 모퉁이 그런데 귀신도 쓸쓸해 심심해 심심해서 살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뭐예요.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인적이 드물다는 거예요. 도체비꽃이 도체비꽃 도깨비꽃이고요. 산수국이라고 합니다. 낮에 혼자 무서워 파랗게 질린다 라고 했는데 원래 이 꽃 자체가 파란색이래요. 그러니까는 이게 진짜 파랗게 질린 게 아니라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 4연 도체비꽃을 봄 5연 보겠습니다. 바야흐로 해발 6천척 위에서 6천척 화자의 위치죠. 약 1800m 그런가보다 하세요. 마소, 말과 소가 사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산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은 경계하지 않고 산다. 한마디로 마소라고 하는 동물과 자연과 사람이 뭐한다? 어울리며 산다. 말이 말끼리 소가 소끼리 망아지가 어미 소를 송아지가 어미 말을 따르다가 헤어진다는 것은 집 엄마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종족은 종족끼리 집단을 이루고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네 종족이 내 종족을 내 종족이 네 종족을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다가 하나 더 But, Beauty 그런데 인간인 우리는 이게 일제시대 쓴 거거든요. 그렇다면 인간인 우리는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끼리 살지 못하는 현실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5연이죠. 제 5연 5연이란 말을 안 썼네요. 미안. 해발 육천척 위에서 말과 소를 만남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연 볼까요? 첫 새끼를 낳느라고 암소가 몹시 혼이 났다는 것은 암소가 매우 고생을 해서 새끼를 낳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얼결에 산길 백리를 돌아 서귀포로 달아났다. 이건 뭔 소리야? 그랬더니 그는 암소가 새끼를 낳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송아지는 엄마가 없죠. 물도 마르기 전에 어미를 여인 송아지는 은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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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송아지를 우리는 우리 민족이라고 본다면 결국은 정체성을 잃은 우리 민족을 의미한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은메 은메 울었다를 통해서 청각적 심상. 그래서 그런가요? 정체성을 잃어가지고요. 내지는 어미를 잃어가지고 말을 보고도 그 다음에 등산객을 보고도 막 달려요. 그것은 결국 뭡니까? 다른 종족에 의존하는 송아지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새끼들도 모색이 다른 어미한테 맡길 것을 나는 울었다 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정체성을 잃은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을 어미로 보고 막 갈리는 모습 우리 민족의 처지에 대한 뭐 울었다 비애감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조국을 잃은 민중의 상황을 암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작가 자체가 자식을 잃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잃은 화자의 슬픔이 드러나기도 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제6년 어미를 여인 송아지를 보고 슬픔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7년 풍란이 풍기는 향기 향기 후각적 이미지인가요? 꾀꼬리 서로 부르는 소울이 청각적 이미지인가요? 제주 휘파람새 휘파람부는 소울이 청각적 이미지고요. 돌에 물이 따로 구르는 소울이 소울이 따로 굽고요. 먼데서 바다가 구길 때 이거는 시각인가요? 샤샤 솔솔이 물풀의 동뱅 떡발나무 속에서 한마디로 뭡니까?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본다면 자연의 여러가지 모습들이에요. 그것을 음성 상징어라든가 감각적인 단어들을 통해서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시각적, 후각적, 청각적 심상을 열과하고 있다. 나는 길을 잘못 들었다가 칙넘쿨 기어간 흰 돌박이 꼬부란 길로 나섰다. 공간의 이동이죠? 문득 마주친 아룽점말이 피하지 않는다. 아룽점을 가지고 있는 말이 피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제7년은 한라산을 오르다가 아룽점말을 마주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년 고비, 고사리, 더덕순, 도라지꽃, 취, 삿갓나물, 대풀, 석용, 뭐 기타기타 등등등등등등 여러 식물들의 요번에는 별과 같은 방울을 다른 별과 같은 방울, 이슬방울을 다른 고사한 식물을 새기며 취하며 작으며 한다. 한마디로 말과 소, 동물들이 식물을 뜯어먹으며 식물들 속에서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연들과 합일의 모습이다. 백록담 조촐한 물을 그리며 조촐한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이에요. 산맥 위에서 짓는 행렬이 구름보다 장엄하다. 자, 이거는요. 한마디로 산맥 위에서 짓는 행렬이 누구냐는 거예요. 뭐라고? 이게 누구냐야. 그랬을 때 이것을 등산 행렬로 본다면 등산 행렬의 장엄함을 구름의 장엄함에다가 비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맥, 산맥이에요. 산맥이 위에서 짓는 행렬이야. 라고 한다면 이 산봉우리들의 모습을 구름의 장엄함에 비교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즉, 이 산맥 위에서 짓는 행렬이 등산객이냐 아니면 산맥이냐에 따라서 구절의 의미가 조금씩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간에 소나기 논낯 맞으며 소나기 논낯 녹근처럼 굵게 떨어지는 소나기를 맞으며 무지개에 말리며 무지개가 떴다는 것은 해가 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지개 햇빛에 젖은 옷을 말리며 궁둥이의 꽃물 이겨붙인 채로 살이 붓는다. 피부가 부어오른 느낌이에요. 비틀땅만 했으니까 제8년 동물들이 여러 식물들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연 가재도 기지 않는 한마디로 잔잔한 백록담 푸른 물에 하늘이 윙 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뭡니까? 그렇죠. 백록담에 도착을 했다는 거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백록담 맑은 물에 하늘이 비친 모습이라는 거죠. 불구에 가깝도록 고단한 불구가 된 것 같은 느낌 온 허리 삭신이 다 쑤시고 이런 느낌 한마디로 몹시 고단한 나의 다리를 돌아 소가 갔다 소가 갔다가 뭐야? 그랬더니 이건 딱 없어요. 근데 이 다리가 돌아서 소가 갔다는 것은 다리에 쥐가 났다? 근데 엄청나게 힘들게 쥐가 났다? 엄청나게 다리가 힘들고 무거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쉽습니다. 족겨운 실구름 일만 해도 백록담 흐리운다. 한마디로 실구름 아주 가는 구름 실과 같은 구름 한 끗을 가지고도 백록담이 흐려진다는 것은 그만큼 백록담이 엄청나게 맑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얼굴에 한나절 폭인 백록담은 쓸쓸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나절 동안 백록담을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과 백록담과 내 얼굴이 겹쳐있는 듯한 느낌이야. 그래서 같이 있는 것을 포개다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백록담에서 한나절 머물렀다는 거죠. 얼마나 감동받고 얼마나 정신질을 놓았는지 나는 깨다 졸다 그 소중한 기도조차 잊었더라. 한마디로 백록담과 화자가 물아일체 내지는 물아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물아의 경지를 느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지용 시인의 백록담 아홉 개의 연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산문시죠. 그 다음에 신비적이고 묘사적이고요. 백록담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운 경치이다. 한라산을 등반하면서 보게 된 정경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시간의 경과와 공간의 이동이 전개 방식이 될 거예요. 그쵸? 자 시상정교 과정은 한라산을 오르는 과정과 같다. 이 작품은 한라산의 풍경과 그에 따른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한 시이다. 화자가 한라산의 정상에 이르는 과정과 정상에서의 상황이 잘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봅시다. 1년과 2년 산 정상 가까운 데서 잠깐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년부터 8년까지 쭉 오르면서 신비로운 풍경들을 만나고 한라산을 등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연에서는요. 정상에 도착해서 백록담을 보며 몰아의 경지를 느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과의 합일, 몰아의 경지 등 동양적 세계관이 드러난다. 자연적 배경과 화자의 관계 내지는 현실 인식을 본다면 이런 거죠. 바야흐로 해발 육천척 우에서 마소가 사람을 대수롭게 아니여기고 산다. 말이 말끼리 소가 소끼리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연적 배경인 말과 소는요. 같은 종족끼리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화자는 어떤 현실 인식을 보여줍니까? 라고 본다면 우리는 같은 민족끼리 살지 못한다는 대비를 보여준다는 거죠. 반면에 말을 보고도 등산객을 보고도 마구 매어 달렸다. 라고 하는 것은 자연, 송아지의 모습이 다른 어미에게 길러진 상황을 처해 중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화자는 현실을 보죠. 뭐예요? 우리 후손들도 일제에게 맡겨질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즉, 이때는 자연적 배경과 현실 인식을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권을 상실한 우리 민족의 처지에 대해서 통탄 어디서 울었다에서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지용 시인의 백록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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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